아이유 아... 독여명이 학창시절 때 아이유 선배님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. 이걸 제가 밝히는 게 맞나 싶은데 저희가 옆 대기실을 썼어요. 옆 대기실을 썼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유 선배님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인사를 드리고 또 정한이 형도 인사를 드리고 했는데 대기실에 들어가서 아, 나 아이유 선배님 봤어. 정한이 형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런데 독여명이 중학생 때 우리 중학교 축제에 아이유가 왔다는 그런 반응이 있잖아요. 아이유 선배님 왔다고?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별로 재미가 없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냥 그 반응이 웃겼어. 항상 웃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. 아이유 선배님 진짜? 막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게 너무 귀여웠다. 요마구